오늘 아침이 좀 애매합니다.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고 원달러 환율이 아직 플러스권이거든요. 물론 많이 오르지는 않는데 원달러 환율도 약간은 좀 추측되고 있는 모습인데다가 미국의 야간선물 쪽은 또 우리 증시보다 많이 강합니다. 지금 나스닥 야간선물 쪽은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증시 오늘의 아침 어떻게 기준을 잡고 봐야 될지 연태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라서 좋기는 한데 약간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고민 많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와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강화주 원전주하고요. 방산주 강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 2차전지도 마찬가지. 다만 차익실환 매몰들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도는 차익실환 매몰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낙폭가대 게임주들도 지난주부터 처서히 바닥은 좀 잡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바이든 대통령 방황 관련주들이 가장 강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연동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애플 헤드셋 관련주들 아침에 메타버스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맥스트는 초급등한 상태에서 마무리 진 것 같고요. 오늘도 관련주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이노테 하이비전 시스템 LG 디스플레이까지 반등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원숭이 두창 또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더니 오늘 초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슈퍼 항생제 관련주들, 동물 백신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오늘 강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약한 부분이라고 한다라면은 약간 중국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좀 약하죠. 그래서 시진핑에서 좀 강하게 바라놓은 부분들도 좀 있고요. 환율 강세 영향도 계속 타면서 일단은 약간 중국 관련 소비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군들 미국의 투자 관련해서 삼성이 미국의 투자 관련해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3차 벤더까지 그 낙수 효과를 보는 IT 소비장 종목군들이 몇몇 눈길을 끄는데요. 이런 종목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시장 빠질 때도 계속 반도체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반도체 소비장 세계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특히 동진세미캠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동진 같은 경우 역시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특수가스 쪽, 포토레지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상황 속에서 역시 솔브레인과 함께 미국에 같이 삼성전자와 함께 진출하는 부분들, 증설 기대감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실적도 좋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토레지스트 상용화되는 부분들까지 기대감이 얹혀지는 모습인데요. 연기금의 강세 매수와는 좀 상반되게 최근에 외국인들은 매도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게 조금 눈에 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연기금은 계속 사고 기관은 계속 사지만 외국인은 계속 매도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닷고 아니다. 특히 솔브레인 주가 좀 많이 바닷고 아니다.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들과 관련되어 놓고 본다면 관련되어 있는 지금 종목들, 이름 나오는 종목들 외에도 장비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금요일날 많이 들썩거렸죠.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장비들 전체적으로 전공정 장비주들이 조금 수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건에 있지만 계속 보시면서 싸다라고 싶은 장비주들, 유진테크라든지 테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싸고 바닷건에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본다면 업무 반도체같이 이런 부분들도 좀 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들은 조금 내려오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됐었던 종목들은 조금 반등이 하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줄어든 종목들을 좀 주의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택하는 전략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소식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원숙인 두창, 이 질병이 전 세계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공포가 상당합니다. 벌써 관련된 종목들은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피해가 조금은 제한적일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워낙 코로나 때문에 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8개국에 좀 번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좀 움찔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자라보고 놀란가서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조금 방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점. 사실 이제 동물 백신이라든지 기존에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런 뉴스를 동반하면서 일단은 지금 뭐라 할까요? 테마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원숙인 두창이 얼마나 또 번질지 또 국내에 상륙할지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영향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물 백신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항생제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면 슈퍼 항생제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볼 수 있고 나중에 또 치료제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초기고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일단 오히려 그런 관련주들을 갖고 있다가 물렸던 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좀 탈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해당 섹터 주들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 여행항공은 피해주로 다시 한 번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그래도 못 가고 있는데 지금 환율도 높아서 또 못 가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항공주들, 여행주들 타격인데 이 부분이 또 문제라면 또 다시 한 번 관련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처럼 엄청난 그런 팬데믹 상황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제거하고 보더라도 지금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여행항공, 이런 면세점, 카지노 이런 부분들이 쉽게 시장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기는 다소 지금 수급적으로 좀 어렵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IT 섹터 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2차전지와 반도체를 비롯한 IT 부품 전반적으로 수납매가 돌고 있어서 그래서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원전과 방산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진정한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도 강한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까요?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도 전력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당가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부담이 되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런 보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로 소형 모듈 원전, 미국과 손을 잡고 같이 한다라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긍정부적인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 누가 진짜 수혜고 누가 가짜 수혜인지를 계속적으로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라면 최근에 움직임은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 상당히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많이 올랐던 일진 파워 이런 거는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쪽에서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중간에 들어가는 기술력에 있어서의 좀 확실한 기업들 그다음에 소재단, 부품단 이런 단에서 좀 확실히 그 안에 들어가는 관련되어 있는 기사, 회사들 나중에 좀 실적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역시 해당 섹터 주도도 초반 이후에 강하게 조금 매물에 나오고 있다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금 계속적으로 물량 부담을 고려될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방산 쪽들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길을 열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얘기 나와서 시장에서 좀 수혜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쪽도 지난번에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세가 두 번 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방산주 고점이 3월달이랑 5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LIG 넥스온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닷건에서의 반등은 나오지만 다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벗겨내지 못한다라면 이쪽도 역시 박스권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프닝 픽 짚어주시죠. 네. 오늘 좀 시장 좀 어렵습니다. 일단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시장은 흔들거리면 좀 매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도주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찾기 지난번에 소재 부품 가서 제가 2차 전지지구에서 장비도 이제 후발로 좀 말씀드렸는데 장비주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주들도 상대적으로 반등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좀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T 섹터 전반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노텍이나 하이비전같이 후발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속속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T 섹터 내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찾기 계속 좀 하시고요. 또 그 외에 성장주 섹터 내에서의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가격 메리트를 고려해서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엔터주들도 나중에 밀리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처참하게 빠져있는 게임주들한테도 기회는 계속 오지 않겠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IT 섹터 전반을 기대감으로 보면서 그 외에 납법과대 관련주들은 좀 가격 메리트를 보는 타이밍 잡아서 순환매의 투자 전략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